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 입니다 오늘은 양송이버섯을 가지고 양송이버섯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쉬룸 볼 라이스볼 먼저 양송이버섯 한 팩 있구요 머쉬룸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고기랑 버섯이 잘 어울리니까 돼지고기 요렇게 한 주먹정도 원 어니언 양파 하나 미디움 사이즈 캐럿 조금 그린벨 페퍼 하프 그린벨 페퍼 투 클럽 오브 갈릭 마늘 두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송이버섯을 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진마다 이렇게 양판에 예쁘게 나왔니 양송이버섯은 좀 좋더라구요 흐르는 물에 위에 가시 위로 가도록 하고 이렇게 동글동글 앞뒤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문질러서 씻어주시고요. 차가워. 송이 버섯은 지가 가시벌어지지 않은 게 좋은 거에요. 콩이, 짱이 손질해요. 자, 깨끗이 씻어놓았고요. 먼저 양송이 버섯을 썰어보겠습니다. 양송이 버섯은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썰어주세요.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게 이렇게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0.2cm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음, 향이 정말 좋은데요. 음, 향이 정말 좋은데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쿠 아쿠 한 백이 얼마 안 들자도 꽤 많네요.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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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썰어놓으시고요. 그 다음, 어니언, 양파 반 갈라서 스코어,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rud 어INGS 제거 에어 сво 다bl 아쿠 사 아, 아ände 잘 아 아 이렇게 찹스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많이 넣어주세요 하나만 넣으면 돼요 갈릭 마늘 2개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당근 캐럿도 채썰어주세요 잘 잘 잘 잘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린벨 페퍼 피망두 이렇게 꼭지 떼시고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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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그럼 넥스트 불을 켜시구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구요 포도씨 유, 그레이프씨드 오일, 포도씨 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 1,2,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채소를 볶을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구요 먼저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 볼이 넣어주시구요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캐럿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넣어서 스톨프라이 5분, 5분간 볶아주세요 5분, 5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볶아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라이스와인, 청주에요 청주 1 테이블스푼,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이 소스 진간장 이에요 진간장 1,2,3,4 퍼, 4큰술 넣어주시구요 이건, 브라운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구요 1 테이블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구요 이건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찹 케찹 1큰술 넣어주시구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넣어주시구요 고루 섞어주세요 케찹이 잘 볶이도록 섞어주시구요 잘 섞여줬으면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피망, 그린테일 페퍼, 양송이 넣어주세요 볶아주세요 양송이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물은 필요없어요 이렇게 맛있게 잘 볶아주시구요 잘 볶아주세요 잘 나시는 냄새 자, 여기에 양송이 어느정도 나른하게 볶아주면 1분정도 볶아주시면 돼요 나른하게 양송이가 잘 볶아주면 1분정도 볶아주세요 1분정도 볶아주세요 와,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분정도 볶아주세요 브라운, 블랙페퍼, 후춧가루 한번, 두번 넣어주시구요 1,3252,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섞어주시구요 고루 섞어주시구요 자, 다 됐습니다 고루, 간이 잘 섞이도록 해주시구요 턴오프 불을 끄시구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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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오늘도 덮밥이니까 밥을 푸시구요 라이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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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보를 밥을 푸시구요 또 곱게 볶아 놓은 양송이를 밥위에 얹어주세요 머시룸 볼, 라이스볼 양송이 덮밥 다 됐습니다